여러분들 용쿠 한 마리만 키웠죠? 저는 이렇게 용쿠를 여러 마리 이렇게 딱 키워가지고 여러분들보다 사실 응원단을 한 다섯 배 더 쓰고 있었어요 명전쿠키 복사버그? 복사버그가 뭐야 뭘 복사하는거야? 이전시즌 액큐 이건가? 챔스 명전 대표쿠키가 스킨 있는 애로 바꾸면 스킨 없는 애로 내 캐릭터 어디있어? 어 여기있다 근데 난 백년인데요? 스킨 없잖아 얘 아예 난 못하나요? 복사를? 어? 어? 병경할 수 있네 어 그냥 스킨 있네라고 바꾸면 돼요? 요거로 바꿔볼까? 스킨 짤 올려드렸는데 뭐라고요?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야? 나도 얘로 바꾸면 이렇게 다 돼요? 뭐야? 어? 쿠키가 복사가 되잖아 나도 쟤로 바꾸면 되나요? 나도 슈크림에 슈크림에 요걸로 바꿨어요 변경하기 스킨 익는 쿠키로 한번 변경하면 앞으로 노스킨으로는 절대 못 세운다고요? 변경하기 노스킨 안된다는거 아니었나요? 나갔다 들어올거야 해상도도 좀 바꾸자 다시 해상도 바꿀겸 나갔다 한번 올게요 아 노스킨으로 바꾸고 나갔다 들어오라고 오 쿠키로는 그러는게 아니라 아아 변경하기 여기서 노스킨 얘가 노스킨이죠? 노스킨을 선택하고 나갔다가 뭐 여기까지 나갈게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하라는거죠? 이전 시즌 랭킹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어? 스킨으로 되어있는데? 스킨 끼고 있네? 복사는 안되는데요? 아닌가? 아 이런식으로 노스킨으로 못 세워요? 복사는 어떻게 해요? 여기서? 복사는 난 안되는데? 어 어? 스킨 끼우면 어떻게 돼요? 뭐야 뭐야 아 이상한걸 봤는데? 어 풀렸다 여기서 얘도 노스킨으로 하고 철하로 하고 반경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은 얘로 바뀌어있고 얘도 노스킹이잖아 선택하고 달았다가 들어오면은 얘도 또 벽에 있고 어 복사 풀렸다 자 여러분들 두 명입니다 아 개 웃기네 아 근데 두 마리까지밖에 안되네 나는 되게 신기하네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스킨 없는걸로 해서 어? 바뀌었어 뭐야 아 여기 화면 밖에 나갔다오면 이렇게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어 감사합니다 음 하는법 알았어 쿠키가 복사되는데 그니까 선택하고 변경하고 선택하고 변경하고 아니 뭐야 이게 자 여러분들 용쿠 복사버그 와 이거 또 어떻게 발견하셨대 용쿠가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너무 어이가 없다 진짜 아 이게 뭐야 자 닌자 너도 용쿠로 변해라 소다 너도 용쿠로 변해라 어우 징그러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용쿠가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용쿠 한 마리만 키웠죠 저는 이렇게 용쿠를 여러 마리 이렇게 딱 키워가지고 여러분들보다 사실 응원단을 한 5배 더 쓰고 있었어요 아무튼 뭐 용쿠 아 용쿠가 아니라 아무튼 스킨 복사버그 영상이었습니다 선택하고 변경하고 쇽쇽 어허허허허허허ㅇ허허 자 헬창세상을 한번 얘도 좀비로 좀비도 우리 헬창좀비로 딱 만들어줘 쇽쇽 아허허허허 와 진짜 징그럽다 hernal sair 여러분들 브로콜리 팝니다 브로콜리도 뭐 요런 버그가 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